안녕하세요. 오늘 클라우드 경력 개발을 위한 AWS 자격증 취득 노하우를 설명해 드릴 테크니컬 딜리버리 매니저 홍은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선 여러분들의 경력 개발에 AWS 자격증 취득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이해와 2024년도에 최신 업데이트된 자격증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WS 자격증 시험은 시험센터에서 시험을 치르는 방식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센터와 온라인 수험, 각각의 수험 요령과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험 준비 과정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 저의 경험을 기반으로 합격 팁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로 AWS 자격증이 어떻게 여러분의 경력 개발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WS 공인 자격증은 아키텍처, 개발, 운영 등에서 다양한 IT 영역의 지식, 기술, 업무 역량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AWS가 발급하는 자격증입니다. AWS 교육 및 자격증 팀은 AWS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일반적인 클라우드 관련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경험과 특정 기술 분야에서의 객관화된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AWS 공인 자격증을 취득함으로써 이 기준을 충족했음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AWS 공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할까요? 우선 경력을 처음 시작하거나 클라우드로 경력을 전환하려는 경우 AWS 공인 자격증은 여러분에게 전문성을 인정받는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AWS 공인 자격증 시험은 관련 역할 또는 기술 영역의 전문가가 제작하기 때문에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무에 요구되는 필수 스킬을 익히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2024년도에 업데이트된 최신 AWS 자격증 시험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AWS 자격증은 기초 레벨인 파운데이션 레벨부터 시작하여 어소시에이트, 프로페셔널, 스페셜티로 이어지는 크게 네 종류의 레벨로 구성되어지며 총 12개의 자격증이 있습니다. 각각의 레벨별 시험 계열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AWS 자격증을 준비함에 있어서 알아두셔야 할 점은 레벨별로 문항수, 합격 점수, 그리고 시험 시간이 모두 다르다는 점입니다. 먼저 기초 영역인 파운데이션 영역은 65문항을 90분 안에 풀어야 하며 합격 점수는 1000점 만점에 700점입니다. 기초 영역 시험은 클라우드 프랙티셔너 하나뿐이며 문제의 대부분은 핵심 AWS 서비스 및 사용 사례, 결제 및 요금 모델, 보안, 클라우드가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편적인 지식을 묻습니다. 어소시에이트 레벨 시험은 솔루션 아키텍트, 디벨로퍼, 시스옵스 어드미니스트로에이터 세 가지 자격증이 있습니다. 어소시에이트 레벨의 시험은 65문항을 130분 안에 풀어야 하며 합격 점수는 1000점 만점에 720점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문항수는 65문항으로 기초 영역과 동일하지만 시험 시간이 130분으로 늘어 한 문제당 약 2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소시에이트 자격증은 해당 영역에 충분한 지식과 문제의 해결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편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주어진 시나리오에 대한 최선의 선택을 고르는 문제도 다수 출제됩니다. 프로페셔널 레벨 시험에 대해 소개 드리겠습니다. 해당 시험은 문항수가 75문항에 시험 시간도 180분이 걸리는 시험입니다. 프로페셔널 영역의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으며 솔루션스 아키텍트와 데브옵스 엔지니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시험은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복합적인 상황이 주어지고 그 상황 안에서 최선의 선택지를 찾아내는 형태의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문제의 지문도 길고 복수의 답안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서 180분이라는 시험 시간이 결코 길게 느껴지지 않는 높은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전문 영역입니다. 전문 영역은 심화된 지식을 확보하고 내부 이해 관계자 혹은 고객을 대상으로 전문 영역에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검증하는 시험입니다. AWS 서비스들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보안, 머신러닝, 데이터 분석, 데이터베이스, ERP 서비스인 SAP 등 각 전문 영역과 관련된 지식도 확인합니다. 전문 영역은 65문항을 170분 안에 풀어야 하며 합격 점수는 1000점 만점에 750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각각의 영역별 자격 등에 대한 2024년 최신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4월 데이터 엔지니어 시험이 추가됩니다. 데이터 엔지니어는 어소시에이트 영역의 시험으로 데이터 엔지니어링 분야의 지식과 최소 1에서 2년 이상의 AWS 서비스 실무 경험이 필요합니다. 해당 자격증은 기존에 있는 데이터 어널리틱스와 비슷한 영역을 다루지만 데이터 엔지니어의 직무 역할에 맞게 조정되었으며 데이터의 수집, 변환, 저장 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핵심 데이터 관련 AWS 서비스에 대한 기술 및 지식, 데이터 파이프라인의 구현, 해당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모니터링 및 해결하고 모범 사례에 따라 비용 및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는지 검증하게 됩니다. 데이터 엔지니어 표준 시험은 2024년 3월부터 등록 가능하며 2024년 4월부터 시험을 응시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전문 영역의 데이터 애널리틱스 시험의 경우는 2024년 4월 9일에 응시가 중단됩니다. 해당 시험의 응시를 원하시는 경우 반드시 4월 8일까지 시험을 치르셔야 하며 기존의 자격증이 있으시거나 추가로 획득하신 분들은 시험 종료 이후에도 따로 취해야 할 사항은 없습니다. 기존과 동일하게 자격증은 취득일로부터 3년 동안 유효하며 3년 동안 크레들리를 통해 인증, 디지털, 배지를 계속 표시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험 예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험 예약은 AWS.training.site를 통해 예약 가능하며 현재 피어슨 뷰만이 시험 제공 기간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시험 센터나 일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일찍 시험을 예약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험 센터에 직접 가서 시험을 보시는 방법 외에도 온라인 수험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온라인 수험을 선택하셨다면 시험장에 가지 않고 자택과 같이 원하는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약한 일정은 시험 시작 24시간 전에 페널티 없이 취소, 변경이 가능합니다. 혹시 준비가 덜 되었거나 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 무리해서 시험을 보기보다는 일정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각 시험에 대한 변경은 두 번까지만 가능한 것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합격자에 대한 혜택입니다. 모든 AWS 자격증은 3년의 유효기간을 가집니다. 유효기간 만료 후에는 시험을 새로 치러야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치르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일단 모든 시험에 대한 50% 할인 바우처가 한 개씩 제공됩니다. 또한 크레딜리를 통해 제공되는 디지털 배지를 이용하여 링크대인이나 GitHub과 같은 SNS 서비스의 프로필에 자신의 전문성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격증 취득자는 AWS 리인벤트나 AWS Summit과 같은 AWS 행사에서 자격증 취득자만을 위한 라운지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라운지에서는 편안한 휴식뿐만 아니라 자격증 취득자만 가질 수 있는 기념품과 간식도 제공받으실 수 있답니다. 이제 수업 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AWS 자격증 시험은 시험센터와 온라인 시험 두 가지 방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시험센터의 수업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시험센터 시험시엔 시험장에 15분 정도 일찍 도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센터에서는 신원 확인, 주의사항 공유 및 정보 동의서 작성 등을 시험 시작 전에 실시합니다. 신원 확인을 위해 반드시 사진이 있는 국가공인 신분증과 영문이름, 서명이 확인 가능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영문이름은 시험을 신청할 때 입력한 영문이름과 완벽히 같아야 하는데요. 만약 한 글자라도 철자가 틀리면 수험을 거부당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시험 진행 시 펜과 종이가 필요하다면 감독관에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시험장 입장 전 소지품을 모두 보관하고 신원 확인 및 보완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때 착용하고 계신 액세서리 등은 모두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액세서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입장 시 사진 촬영과 신분증 재확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시험 센터에서 신원 확인이 모두 끝나면 시험을 볼 PC 앞으로 안내됩니다. 시험은 컴퓨터로 보며 모두 객관식으로 문제에 따라 하나 혹은 복수의 답안을 선택해야 합니다. 시험 화면에는 남은 시간과 현재 몇 번째 문제까지 풀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됩니다. 수험 도중 감독관의 허락하에 화장실에 갈 수 있으며 중간에 간식을 섭취하며 쉬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간식은 미리 준비해 가야 하며 준비해둔 간식은 시험장에 마련된 간식 바구니에 넣어놔야 합니다. 수험 도중 답안이 확실치 않은 경우 정답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선택지를 선택한 이후 다시 검토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때 문제 체크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 체크 기능은 깃발 모양으로 표시되어지며 시험 답안을 제출하기 전 검토할 때 체크된 문항만 다시 풀어보실 수 있으므로 답안 제출 전 검토 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어집니다. 한국어로 시험을 치르실 때 번역이 이상한 경우에는 언어 선택 리스트 박스나 혹은 버튼을 이용해 영어 원문을 확인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점을 감안하시어 시험 예약 시 언어는 한국어로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어로 선택하실 경우 한국어로의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한국어로 시험을 치르시게 되는 경우 30분의 추가 시간을 부여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따라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발생하니 시험 예약 시 해당 부분을 확인하여 추가 시간을 부여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온라인 수험 요령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AWS 교육 및 자격증 수험은 시험센터가 아닌 장소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온라인 시험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수험용 컴퓨터와 아무도 없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수험용 컴퓨터는 노트북이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웹캠, 마이크, 스피커가 필요합니다. 시험은 전용 클라이언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되며 사전에 PC가 시험 보기에 적합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시험 공간은 반드시 혼자 있을 수 있는 격리된 공간이어야 하며 책상이나 주변은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하고 시험 시작 전 수험 장소에 대한 전후 좌우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진 제출 후 약 30분가량 환경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온라인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험 장소에 대한 확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사진이 포함되어 있고 영문 이름이 확인 가능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시험 감독관이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어 신분증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사진과 영문 이름을 한꺼번에 확인 가능한 여권의 신분증으로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시험도 기본적으로 수험 자체는 시험센터 시험과 동일하게 컴퓨터를 이용해 객관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앞서서도 언급했다시피 일반 브라우저가 아닌 전용 클라이언트를 다운받아 시험을 본다는 점이 다릅니다. 화면은 시험센터와 완전히 동일하기 때문에 앞서서 설명한 문제체크 기능이나 영어 원문 확인 기능도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온라인 시험 감독관의 감독 하에 시험을 본다는 건데요. 시험 감독관의 의사소통과는 영어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감독관이 판단 하에 의심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채팅이나 마이크로 시험 도중 상황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예약한 시험 시작 시간 30분 전에 AWS 자격증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시험 시작 전에 수업용 어플리케이션 이외에 모든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해야 하며 여기에는 일부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도 포함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전 신분증 사진과 책상을 중심으로 전후 좌우 사진을 휴대폰을 통해 제출해야 하는데요. 시험 직전에도 웹캠을 통해 다시 한 번 수험 환경을 점검합니다. 음료수를 준비하시고 시험 중 드실 수는 있으나 반드시 감독관에게 해당 내용을 먼저 공유하셔야 합니다. 시험 센터와는 달리 수험 도중 화장실 이용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3시간 가까이 장시간 시험을 봐야 하는 전문 영역이나 프로페셔널 시험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험 장소는 완전히 혼자 있을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하며 시험 감독관이 웹캠을 통해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바로 실격 처리되며 시험은 종료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윈도우 PC에서 온라인 시험을 보는 경우 VMWP 프로세스를 종료하라는 메시지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가상 컴퓨터 작업자 프로세스로서 작업 관리자에서 종료시키더라도 도커와 같은 가상 어플리케이션이 떠 있으면 다시 VMWP 프로세스를 되살리기 때문에 VMWP 프로세스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도커 프로세스를 먼저 종료시켜야만 합니다.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준비에 있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시험 안내 페이지를 방문하여 시험 안내서와 샘플 문항을 풀어보는 것입니다. 시험 가이드 문서에는 실질적인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시험 컨텐츠 섹션이 있으며 여기에서 시험 대상 도메인과 서비스의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관련 AWS 강의를 수강하는 것입니다. AWS 강의 수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소속된 회사의 교육 담당자 혹은 AWS 트레이닝 파트너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같은 AWS 테크니컬 트레이너에게 AWS 공인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무료 디지털 준비 강의를 듣는 것도 시험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이 되시면 시험 안내 페이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연습 문제 세트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연습 문제 세트만으로 안심이 안 된다고 하실 땐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유료 연습 시험에 응시해보시면 됩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험을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시험 범위 내에서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리소스 샘플 문항, 연습 문제 세트, 그리고 연습 시험이 있습니다. 우선 샘플 문항은 시험 종류에 따라 자격증 정보 웹사이트에서 PDF 파일로 제공됩니다. 주로 열 문제가 주어지며 마지막 페이지에 해설이 제공됩니다. 실제 시험 문제와 동일한 난이도로 출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시험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해설도 무료로 제공되니 저는 꼭 한번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스킬 빌더를 통해 제공되는 연습 문제 세트입니다. 연습 문제 세트는 데이터 엔지니어를 제외한 모든 자격증의 연습 문제가 한글로 번역되어 무료로 제공됩니다. 시험 문제는 각 시험의 안내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며 20문항이 제공됩니다. 연습 문제 세트 또한 정답과 해설이 제공되며 샘플 문제와 마찬가지로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시간을 확인해가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리소스는 연습 시험입니다. 브라우저 상에서 진행하며 실제 시험과 동일한 인터페이스가 제공되고 연습 시험은 기초, 어소시에이트, 프로페셔널 영역의 시험이 준비되어 있으며 일부 전문 영역의 시험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응시해도 같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한 번만 보는 것을 추천드리며 정답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화면을 캡처하면서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샘플 문항이나 연습 문제 세트와는 달리 연습 시험은 유료로 제공되며 미화로 월 단위 20달러, 연 단위 299달러로 구독을 진행하셔야 연습 시험을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효과적인 시험 준비 방법은 앞서 소개한 문제들을 풀어가며 시험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의 지문에 나온 상황이나 용어, 서비스들에 대해 이해하고 보기에 나온 항목들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보기의 항목들 중 정답은 왜 정답인지, 오답은 왜 오답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는 문제를 살짝만 꼬면 정답이 바뀌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들 이외에도 시험 준비를 위한 디지털 강의에서도 문제풀이를 진행합니다. 이제 오늘 세션의 마지막으로 합격을 위한 몇 가지 팁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서도 강조했지만 시간 분배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기초는 문항당 1분 30초, 어소시에이트는 2분, 프로페셔널 및 전문 영역은 문항당 3분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 등장한 어려운 문제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다가 뒤쪽에 있는 아는 문제들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시험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다시 한 번 시간 배분에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점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점 만점에 750점이 합격선이라면 천점 만점을 받아도 합격이고 750점을 받아도 합격입니다. 간혹 앞쪽에 어려운 문제가 몰려 스트레스를 받아 시험을 망치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장 합격선이 높은 프로페셔널이나 전문 영역 시험도 4문제 중 3문제만 맞추면 합격하실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맞아도 그만, 틀려도 그만인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10문제에서 15문제의 비채점 대상 문제가 시험 문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어떤 문제가 비채점 대상 문제인지 수험자는 알 수 없습니다. 시험을 볼 때 확신이 들지 않는 문제들은 체크 기능을 이용해서 대략의 점수를 예측해 보시면 좋습니다. 만약 합격 안정권에 들지 못하는 경우는 답안 제출 전에 마킹해둔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문제를 다시 읽다 보면 처음엔 보이지 않던 힌트나 답안이 분명하게 보이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게다가 문제의 힌트가 다른 문제의 지문에서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거법으로 문제를 풀다 마지막에 A 아니면 B 둘 중 하나가 남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른 문제에 대해서 B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A인지 B인지 정답을 알 수 있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객관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가장 아닐 것 같은 보기부터 제거해 나가는 소거법이 매우 유용합니다. 번역 등의 문제로 문제의 지문이 잘 이해되지 않는 경우에는 영문으로 된 원문을 참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으로 시작하는 키워드에 주의하세요. 가장 빠르게, 가장 저렴하게, 가장 안전하게 등에 따라 답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구현이나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강가하면 안 됩니다. 보통 아무래도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간을 중시한다면 AWS에서 제공하는 관리형 서비스, 파트너 솔루션, 오픈소스, 직접 구현 순으로 답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프로페셔널과 전문 영역은 보다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샘플 문제와 연습 문제 세트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유료 온라인 연습 시험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어로 시험을 치르시는 경우 기본 3시간이지만 여기에 30분을 연장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프로페셔널과 전문 영역은 오랜 시간 시험을 보기 때문에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시험 도중 한두 번 정도는 반드시 쉬는 시간을 가지고 시험 감독 간의 허락하에 당분 섭취가 가능한 간식을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온라인 시험은 시험 중간에 화장실을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의하세요. 시험 시간이 길기 때문에 화장실 문제가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예약된 시험 시작 24시간 전까지는 취소나 연기가 가능합니다.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시거나 급한 사정이 생겼을 경우 연기하실 수 있습니다. 연기는 두 번까지만 가능하고 두 번 연기한 이후에 취소만 가능합니다. 저희 AWS는 디지털 교육센터인 AWS 스킬 빌더를 통해 AWS 전문가가 개발한 600개 이상의 무료 온 디맨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권장 학습 계획을 통해 클라우드 역량을 개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입문자이시라면 AWS 입문 기초 교육 과정과 AWS 자격증 시험 준비 과정 컨텐츠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실 수 있으니 꼭 체크해보세요. 화면에 있는 QR 코드를 인식해보시면 최근 AWS 공인 강사분들이 한국어로 촬영하고 랩 데모를 포함시킨 AWS 테크니컬 에센셜 교육에 바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클라우드 역량을 AWS 자격증을 통해 증명해보세요. AWS는 다양한 교육과 리소스를 제공하여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격증 취득을 응원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도전해보세요. AWS 빌더스 온라인 시리즈에 참석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 경력 개발을 위한 AWS 자격 취득 노하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 설문을 꼭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AWS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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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